1세대 아이돌 그리고 오랑 위대선 오랑 위대선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드리고 다들 고생하셨으면 좋으세요 자 K-POP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하는 K-POP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-POP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동을 낸 마지막 그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-POP의 역사를 우선 원 아시아 페스티벌 우리의 마지막 주인공 지금 만나 계시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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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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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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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시절에 안 돼 다가가 좀 짓거래 왜 안 돼? 왜 안 돼? 왜 안 돼? 왜 안 돼? 너는 내 성격이 스페셜 너는 내 성격이 너는 내 성격이 스페셜 너한테 말해 너와 나의 맘에 계속 그날 저녁만 서비진 말해 이제 말지 만져만 넌 넌 진짓하는 너의 땜에 멈추는 넌 수고하셨던 김 속으로 뛰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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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을 오래 부딪히지 너 너 너 너 넌 넌 너 넌 넌 졸사 넌 ninete랑 니야 너 나 나 너 너 사명의 모든 것이 최전의 전화가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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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전화, 전화, 전화 being a Sunday, special 전화, 전화, 전화 being a Sunday, special wanting to want i do, i let me take a step when i fall go touch and reach you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